오늘 혹시 오빤가르드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요. 아 또 좀 놀랬는데 청소년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 참... 아 좀 악수라도 한번 하고... 어 저는 곡 소개를 막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은 아닌데 어 갑시다. 죽인다. 저번 노래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저번 참 좋아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 앞에 있는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끝나면 꼭 해운데나 그런 데 가서 수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차도 생기고 뭐 요리조리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는 구석구석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갯바위에서 수영하는 걸 참 좋아하고 거기서 수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상보다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상도 잘하자! 네... 예상도 잘하자! 예상도 잘하자! 예상도 잘하자! 예상도 잘하는 거에요! 태양이 뜨겁게 이제 어두운 오후에 우린 가까이 바다로 갔지 너덩한 여자도 편을 타고 너를 더 펴고 조금 지워졌지 나는 그 상관을 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은 좋아졌고 우리 바다에 도착을 했지 바랍다가 우린 몸을 벗겨 타고 그대에 있었지 저래서 쳐다보고 그대처럼 너의 눈동자를 남기죠 바랍다가 바랍다가 세상에 잠시 여름을 늦게 다 낙지 않아 길은 없었지 깃파위에서 우린 둘은 깃파위에서 우린 둘은 깃파위에서 우린 둘은 깃파위에 우린 둘은 바랍 sang 우린 둘은 깃파구 perio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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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